지니 형은 머리를 잘랐죠? 아 머리 자르셨어요? 네, 맞아요.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이반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빈이가 염새를 많이 해서 앞머리가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앞머리. 피스인가요? 네, 앞머리 피스예요. 숙소 갈 때마다 놀래요. 문을 열면 빈이 형 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돼있고 앞머리가 이렇게 돼있어요. 옛날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사랑이 머리예요, 사랑이 머리. 초피뱅. 초피뱅. 탈색을 많이 해서 그런가? 네, 탈색을 6번 했는데 이게 높더라고요. 이게 이쁘긴 한데 맞아요. 저희 회사를 봐도 아이들도 머리가 나만 하질 않아요. 네, 걱정입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될 텐데. 샴푸 좋은 거 쓰시나요? 아, 그 린스를 샵에서 주신 걸로 잘 쓰고 있습니다.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해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셀럽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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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